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연준에서는 빅스텝에 나섰습니다. 50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원하,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미국 금리 인상할 때마다 엔하가 약세를 보였다라면서 원하도 이에 따라서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지난주에 120엔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려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는 타격감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이 엔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현재 엔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엔화 약세, 엔저, 엔화 같이 하락이죠.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지난해 말 달러당 115엔 대를 기록했던 엔화 환율인데 지금은 25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죠. 122엔을 넘어서면서 2015년 말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달러당 엔화의 금액 자체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배울 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이 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무엇인가인가 촉발된 요인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죠. 이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5%, 더 급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웬만하면 조금 내려갔다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쭉 지속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파급 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우리 원, 우리 돈과 엔화의 재정 환율도 보면 지난주 기준인데 지금 천원선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화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아닙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외환 중에서 3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이 누굽니까? 딸러죠. 두 번째가 뭡니까? 프랑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엔화입니다. 안 떨어져요, 가치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할 때 외화를 좀 사두자. 할 때 물론 딸러지만 그 외의 외화가 엔화.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 프랑 이렇게 되는데 지금 좀 불확실성한 시기인데 엔화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무슨 변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 촉발한 요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갔죠. 유가가 올라갔는데 웬만하면 미국이 또 이럴 때는 통화를 그냥 고정해두듯이 조금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아니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올려야 돼. 그래서 연준에서는 더 긴축을 해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어긋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일본이 그러면 왜 자꾸 엔저냐. 돈을 푸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풀면 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왜 풀었냐. 2012년에 해선 가치가 아니라 예상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베. 아베가 등장하면서 일본 경제는 아베 노믹스로 키우겠다. 돈을 확 푸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돈을 푸니까 돈을 풀면 엔저가 되면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이 증가되고 기업의 수익이 증가되면 뭡니까? 주카도 올라가겠죠. 그럼 주카도 올라가면 뭡니까? 주식 사뒀던 사람들도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다 좋을 거다. 만사형통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터진 게 있는 거죠. 유가 상승. 높은 에너지 의존도가 우리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일본의 의존도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충격에 사로잡히는 지금 엔저, 엔화 같이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참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의 정책과 패드의 정책이 조금 어긋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엔저로 내려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엔화 가치가 내려가버리니까 달러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계속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빅스텝. 한 번에 0.5%.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0.25% 올리고 그다음 또 0.25% 올리는데 한 번에 0.5% 팍 올려버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뭐냐? 엔저를 포기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일본은행 총재도 아베노믹스부터 시작된 걸 계속 이어가요. 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물가가 고물가로 올라가는데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의 이런 정책 때문에 완전히 미국의 정책과 일본의 정책의 엇박지가 나타나는 거죠. 미국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일본은 돈을 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엔저를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일단 중앙은행 측에서는 계속해서 정책이 변화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마 큰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경쟁력이 또 좋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계속 좋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또 올라가요. 왜? 일본 기업의 가치, 일본 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경쟁력 자체가 서서서히 이게 무너지는 그런 조짐과 현상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거는 유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원자재 가격이 되면 수출 가격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엔저가 됐을 때 수출을 한다면 또 그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바로 그런 현상이 무역 수지의 적차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경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경쟁력이 문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면 엔화의 가치는 내려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엔저가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이게 그러면 국내에서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로 그걸 받아내거든요. 유가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소비자 물가로 증가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엔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고유가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가계도 아니, 경제가 어려우면 일반적인 우리가 가계 소비를 볼 때 이 구매력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것까지 엔저에까지 엔저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엔화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왔는데요. 위험 완화 때는 엔케리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요. 김나은 캐스터가 이 엔화 약세에 따른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같은 전자기기 업종은 반응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도체 주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과 노트북, 오디엠 업체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부품에 대한 재고 조정이 있었고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기 배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가량 되기 때문에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 정점이 두 달 내외로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세트사들의 생산 계획지 역시나 향후 두 달간 취약의 상황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2분기 말부터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MLCC 업황이 저점을 보이고 반등하면서 반도체 기판 사업이 재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FPCB 사업 철수 효과와 패키지 기판 호황이 맞물리면서 영업인율도 20%대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코미코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세정 코팅 전문 업체인데요. 고객사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미국 법인은 코로나 여파로 지연됐던 신 공장을 1분기 안에 준공하고 연말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이 공장을 풀 가동한다면 미국 법인 캐파는 연매출액 700억 원에 상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인텔사 물량을 확대하면서 향후 파운드리 업체들의 북미 신규 팹 진입도 가능하고요. 국내에서는 고객사 신규 라인이 세팅됨에 따라 세정과 코팅 매출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 반도체 집적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데요. 3D 랜드 고단화 등이 이뤄지면 특수 코팅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코미코 전거래일에는 올해 만에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이번 한 주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ST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스크러버 그리고 칠러 생산 업체인데요. 스크러버는 제조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반도체 공정이 대형화, 미세화되는 추세로 대용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 스크러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칠러는 온도 조절 장비입니다. 제조 공정상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제공해서 공정 효율을 개선시킵니다. 매출 비중은 스크러버가 58%, 칠러가 23%를 차지하는데요. 올해는 칠러 사업부 성장이 주목됩니다. 스크러버 납품이 진행 중인 해외 고객사의 칠러 제품 확대, 그리고 추가 매출 시처 확보로 올 한 해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 주요 제품들은 친환경 트렌드와도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GST 주가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은 그리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하고 왔는데요. 이어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까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 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전반적으로 주는 영향은 어떨까요? 우리가 경제 관련 과목에서 많이 공부했던 건데 달러의 가치가 높고 엔저, 엔화의 가치가 낮은 상태라면 이게 일본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타격 받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엔저가 되면 일본 수출 기업에는 유리, 우리 수출 기업에는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것이 과연 장기화될 것이냐,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파급 현상이 아주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단순히 엔저가 아니라 고유가,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엔저라면 이 엔저만 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발부동을 쳐서 수출은 더 끌어올릴 텐데 문제는 지금 고유가하고 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인건비가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일본도 지금의 유가 상승까지, 에너지까지도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엔저만으로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도 그냥 그만큼 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저만으로는 사실 기업이 움직이기는 좀 힘든데 그렇다면 엔저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쪽에 타격이 가장 클까요? 우리가 이건 늘 우리가 공식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엔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와 일본의 경쟁하는 업종이거든요. 석유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 일본은 토요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더 따져볼게요. 그런데 전망 수요가 양호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쪽의 역량은 오히려 좀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는 다행스러운 겁니다. 다행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철강 기계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철강 기계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품 품질이 좋고 경쟁력이 있거든요. 게다가 철강은 뭐냐 하면 중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느냐. 바로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별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2차전지도 그런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반도체나 2차전지를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닌 거라 지금 공급이 딸려.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품질과 공급이거든요. 품질이 좋고 공급만 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산 살게요. 가격 좀 높아도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이나 또 2차전지 쪽에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자동차 반도체는 우리가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제품의 품질은 일본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은 가격 경쟁력 가지고 반도체를 밀어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품질이 더 좋고 또 공급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산을 살게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즘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도 좀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도 참 무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나 일본의 니산이나 많지 않습니까? 콘다나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또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도 부족해. 지금 우리 자동차 신청하면 받고 싶은 자동차 1년 걸려요. 그렇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오히려 소비자보다는 기업 쪽에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미치는 타격은 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훨씬 엔저가 되니까 더 나아질 것이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엔저가 지금 지속이 장기화될 경우에 좀 주목했을 부분은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좀 눈길을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사실 엔화 약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피해주들 그리고 나름의 좀 타격을 덜 받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엔화도 문제지만 중국 쪽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지 않는 섹터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반도체와 2차전지는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